5월 10일날 하는 프로그램은 무반주바를 6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소나타에다가 3개의 파티타 쪼니 이거를 갖다가 노력하고 끌고 왔는데 2005년에 손부상 때문에 5년을 연주를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그렇게 회복을 해서 연주를 시작해갖고 오늘날 일이 옮게 됐어요 큰 홀에서 이거를 6개를 연주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요번에는 그 바흐 리코딩을 원어에 리코딩을 첫번 프로젝트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컨트랙을 새 CD를 만든다고 했는데 무반주바로 시작해갖고 요번에 11월달, 오늘 11월달에 케빈 케나랑 소나타 2를 리코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2월달에 이탈리에서 산타치 질리아하고 안토니오 빠빠노 지휘하자랑 브람스 콘첼터를 리코딩해야죠 제임스 졸리는 또 그라바폰이랑 거기 제가 70년도 연주... 아니 그... 리코딩 시작해갖고 인연이 깊으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대화 나누면서 같이 관중들이랑 같이 얘기를 질문도 받고 그분들이 또 가까운 데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도움이라도 서로 교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3주의 슈퍼스는 이 시각 세계에서 열고 이 시각 세계에서 10월달에 이 시각 세계에서 10월달에 이 시각 세계에서 10월달에 모든 분들에게 대하여 정보를 연결하하시기 함께 Senseed your finger and has it affected your play since the recovery Do you need how many impressions I had on this hand, a top, a paper and so on 인마이터에서 공연한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분은 국제에서 공연한 가수입니다 한국은 김화정은 한가운데 한국은 김화정에게는 큰가능을 통해 한국의 피해자가 되기를 얻고 한국은 김화정에 대해 말하지만 한국은 김화정은 한가운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